지금 버스 타러 왔어요 너무 일찍 와버렸다 진짜 일찍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수화물 붙이고 환전하고 벌써 7시에요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와우 무슨 샌드위치가 밥값이야 밥 비싸서 빵 먹으려고 했는데 밥값이나 빵값이나 똑같네 지금 도착하면 새벽 2시쯤 되기 때문에 밥을 먹고 가야 될 거 같아요 가서 아무것도 못 먹을 거 같아 세분은 30일 안에 돌아와야 돼가지고 저는 돌아오는 비행기를 안 끊었거든요 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사실 오고 싶을 때 오고 또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보여줘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비행기표 끊고 제가 엄마가 проп인다 물을 비벼면 드라이크를 비벼면 오늘의 밥 조금씩 만들어내고 오늘의 밥은 마음이 생겨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10분이야! 야, 왜냐면 여기 판매를 받아들이고, 여기가 판매를 받아들이고 그냥 그 오피스에 1번 넘어가면 판매를 받아들이고, 300만원을 받아들이고 300만원을 받아들이고 무슨 300폐서나 봐도 여기 걸어서 19분밖에 안 걸리는 곳이 있었어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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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일이 여기 계세요? 음... 잘 모르겠어요 200만원 250만원 50만원! 오케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굿! 바이바이! 제가 아이디는 어떤 아이디야? 아... 뭐 아이디야? 진분증? 아, 패스포츠! 오케이, 오케이! 신중증! 우린, 오빠 Trick, 한쪽으로 어둠제고 오오. 오케이! 남쪽으로 어둠제고 근데 스트레 iç게 버텔을 받아들이고 네, 브레이터 대부분 네, tracking 그래서 이 단독 제 입장 도 clave 네 어, 이렇게 어, 결국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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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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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씻고 와야지 제가 이번 여행에서는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30분씩 동네를 걷자 그리고 매일 일기를 한 줄씩 쓰자 오늘도 눈 뜨자마자 숙소 바로 앞에 나왔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딱 태국을 갔는데 치앙마이 느낌이 완전 달라요 진짜 완전 달라 일단 신기한 거는 지나 다니시는 분들이 일단 다 쳐다봐요 한 번씩은 다 쳐다보고 한 번씩은 인사를 다 해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는 하겠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하니까 무시도 못하겠고 다 받아줘야 되나? 아니지? 헬로 저렇게 다 인사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하필 오기 전에 카지노랑 검재도시2를 너무 재밌게 보고 와가지고 아 지금 너무 무서워 오시로 아시아 아시아 하이 안녕하세요 우와 신기한 메뉴가 많다 케이크 아 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아.. 아.. 이름이 뭐예요? 장 장 J A N G 나 이거 집에서도 만들어 먹는건데 이거 두개 해서 350페소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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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나요? 한국에도 팔면 운동하는 상황이 난리 날 메뉴에 12시 딱 맞춰서 체크아웃했고 먹을 게 없어 안녕 안녕 바이바이 미안해 난 집사가 아니야 아 너무 덥다 짐을 너무 많이 가져왔나? 그 필리핀에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해서 저는 진짜 거의 30일 꽉 채울 생각으로 왔거든요 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와 완전 로컬 맛집인가봐 사람 엄청 많아 사람 엄청 많아 사람 엄청 많아 사람 엄청 많아 스프드 치킨? 치킨? 1 1 1 2 2 0 1 165 1 2 2 3 2 사람 많아서 들어왔는데 여기 여행가 제이님이 갔던 데다 여기가 거기야 아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로밍을 해서 왔는데 진짜 데이터가 나 10살 때보다 더 느린 것 같아 데이터가 너무 느려요 진심 데이터가 하나밖에 안 떠 이렇게 길에서 그냥 막 자고 계세요 아무 때나 제가 밥 먹었는데 여기 바로 맞은편에 보면 큰 몰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유심 판다 그래가지고 와 바로 있다 바로 택시 저는 북쪽으로 북쪽으로 몇 값이? 몇 값이? 몇 값이? 몇 값이? 몇 값이? 400 400 400 400 400 오케이 오케이 네 아 넌 일단 어디 가야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바로 오슬록으로 내일 가려고 버스터미널 근처로 갑니다. 이제 뭐 안 하는지. 오슬록에서 오슬록에 가야할 것 같아요. 오슬록? 네. 1분. 10pm. 3시간. 1.00am. 오슬록.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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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덥고 막담범벅에다가 또 생각보다 태국에 비해서 숙소도 많이 없고 또 커요. 필리핀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너무 무계획으로 왔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그래서 지금부터 폭풍 검색을 통해서 이제 좀 계획을 제대로 세워 놓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안 한 이유는 치앙마이에서도 그랬는데 많은 걸 계획해서 갔더니 뭐 된 게 거의 없더라고요 거기 가서 부딪히고 실제로 보고 들었던 것들이 더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무작정 왔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계획해서 움직일 계획입니다 아니 카페에서 편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봤더니 큰일 났다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온다고? 엄마 많이 오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숲속까지 걸어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거든요 갑자기 진짜 생각지도 못한 비가 오네요 여행이다 비 맞고 가지 뭐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너무 계획 없이 와서 오당탕탕 지나간 것 같은데 너무 서둘러서 빨리 지치는 여행 말고 조금 더 여유롭게 천천히 즐기면서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멋진 풍경으로 오슬로편 기대해주세요 어? 뭐야? 비 그쳤다 헐 30초 전까지 비 왔는데? 나오기 전에 비 오는 거 보고 나왔거든요? 비 그쳤어요 럭키걸 럭키걸 짜잔 그렙을 시켰어요 물 못 사들고 와서 오늘 진짜 물을 너무 안 먹었어 하루 종일 생각해보니까 거의 야채를 안 먹어가지고 야채가 빵빵한? 와우 약간 포켓 느낌의 음식이에요 꼭 먹으러 온 거 У нас 가벼운 몇입이였 치킨이 엄마ван 치킨이 럭키 피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일.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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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슬롭 샤크 투어.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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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산없는 깔라만시 주스 케찹인가봐 빵같아요 빵 감자랑 계란인 것 같은데 그 진짜 그냥 튀김 고로케만 맛있어 땡큐 바이바이 4시간 반 만에 내렸어요 여기 바로 앞에서 오슬록 고래 상어 투어 하거든요 제 숙소는 진짜 여기 바로 뒤에 잡았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정말 그렇게 좋지가 않은 곳이어서 와 진짜 바로 앞이네? 대박이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데로 가는 건가 어 여기 맞아 안녕 샤크 호스트 오슬록? 네 안녕 예쁘다 도미토리 와 600 600 600원 오글 똑같은 가격이야 지금 티켓을 구매하는가 2시 2시 컵 힝을 If you need something, we are just around you. Okay, thank you. Don't ask me to ask you, okay? I will help you. Thank you, thank you. 우선은 제가 그냥 혼자서 끊으려고 했는데 저기 할머니가 새벽 2시에 오셔서 표를 끊는다고 해요. 저희 방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다 같이 새벽 5시에 첫 배로 여기서 고래 상어 투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600페소 받으셨어요. 뭐 찾아보니까 혼자 끊어도 550페소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레스토라? 아. 간다이. 아, 땡큐.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여행에 뭐가 심심한가 했더니 맥주가 빠졌네. 아. 다음 주에 룸메이트랑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해도 안 떴습니다 지금 룸메이트랑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와 사람 많다 아 스위치린론 룸메이트랑 함께? 완전 좋았다 퍼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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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차갑네요? 미지근해 미지근해 와 우리가 완전 첫배야, 첫배, 진짜 오케이 안녕, 맘 넌 4번? 아니, 아니, 우리 전에 만났어요 여러분, 같이 앉아 와, 넌 넌 넌? 넌 몇개가 있었나? 아니요 아까 저희는 아 오케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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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영상 아 뭐야 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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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ください 기회에 가に行きましょう iled by 무릎원 9 Platinum 또 주문하러 가야겠지? 그리고 또 주문하러 가야겠지? 사장님 선생님에게 1,000 사러 가게 나는 코 сеossa 러기용에서 테마 로그 밖에 안아본 것 같고 제가 여기 아왕 아악 알겠지? 내가 하나 더 드릴게요 아야, 그래? 그래 아여금, 너는 어떻게 다 가가가?" 디테일해, 여기.. 아하하하, 아니, 아니 알아보니까 지금 카와산이 통제가 이제 가끔씩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필리핀이 우기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물이 넘쳐서 정부에서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량의 차량의 차량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차량의 차량의 차량입니다 저는 이 차량의 차량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기다려야 해요? 네, 내가 기다려야 해요 여기에서 가면, 우리 마alouk, 그리고 이 차량의 차량은 이 차량의 차량입니다 네, 700km? 네, 700km, 이 차량의 차량입니다 괜찮아요, 가자! 가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케이 오늘 가이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느낀건데 여기 차가 진짜 너무 쌩쌩 달리거든요 무서울 정도로 쌩쌩 달리는데 이곳이 대기하는 이유는 이곳이 가로질러서 이럴때 가로질러서 이곳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처럼 이곳도 가로질러서 이곳에 가로질러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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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쳤어요. 미쳤어요. 이게 카메라에 절대 안 남겨. 진짜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제가 계곡이나 강 이런 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는 솔직히 볼 게 없잖아. 바다를 진짜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는 진짜 꼭 한번 와봐야 돼요. 여기가 아바타 촬영 장소거든요. 여기 조금 내려가면 닥터피씨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고 발에 묵은 각지를 아주 많이 묵혀왔어. 이렇게 자연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좋다. 여기가 살이 아주 잘 타고 있어.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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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아 베리 마을! 나이스 토이스! 나이스 토이스! 나이스 토이스! 나이스 토이스! 너무 예쁘다 이 칸에 구름이 다려있어 와 진짜 비어있어 이 칸에 구름이 다려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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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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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보루를 사러 갔습니다! 엉덩이 있다! 개아파! 와 진짜 덥다! 오케이 오케이 스트레칭? 스트레칭! 오케이! 오케이! 땡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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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좀 뭐냐 미쳤다! 대충 말로는 카와산보다 더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색깔 미쳤어 일단 필요합니까? 이게 석회소 물이여가지고 에메랄드 꽃이에요 킵고잉?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나 하다! 미나 하다! 미나 하다! 네! 아주 잘한다! 여기? 네! 너무 잘한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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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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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말록이랑은 또 다르네! 대박! 아! 킥? 킥?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보자! 가보자고! 가보자고! 왓 Sharma 오 gain 가이드Milch 오게! 여행 형 weer 이리와 숨굴 가보자 그래도 혼자 오는 것보다 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가이드가 있는 게 낫네 공준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치킨 우와! 와우 잠깐만 너무 높은데? 진짜 개높아요 개높아 과연 도착 도착 진짜 높아 오케이 고 자기나! 후우! 후우! 우와! You did it? 우와! 진짜 재밌어요! 이거지? 이거지? 이런 걸 혼냈다고! 뭐야! 오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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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돌아다니라는 쪽으로 표정으로 전달합니다. 정말 불편한 예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저기 더위에 넥스트레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고 있어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을 수 없지 와 되게 높다 와 물이 더 차가워 여기는 미쳤다 미쳤다 와 여기 레벨 3래요 레벨 3 와 깊다 깊어 와 불 사이도 세고 레벨 2 레벨 4래요 레벨 4래요 레벨 4래요 레벨 4래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폭포가 위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자연은 진짜 대단한 거야 그 사람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건가 본데? 와 가이드가 다 한 명씩 붙어 있어서 너무 좋네 Hello Very good, very good Don't need a cow-san Yeah, but this one is very nice Very good 핸드폰 없어졌어 핸드폰은 굉장히 중요한 Very very important Don't worry, we found that one 아 미친, 핸드폰 없어졌어 그걸 가이드분이 급하게 뛰어 내려가긴 했는데 와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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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말도 안 돼 Very important to my phone Thank you, thank you I'm crying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진짜 여행 다 망칠 뻔했어요 여행 다 망칠 뻔했어요 하이판 아 힘들어 하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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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이 지금 하이판 얇고 나의 씨imizi 1에 생일 uncles 1에 생일 2에 생일 1에 생일 1에 생일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한참이 2에 생일 1에 생일 1에 생일 2가 생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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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우 맥 아 너무 좋다 수영하고 시원한 맥주 잔봐요 완전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잔 어? how much? 150 땡큐 바이바이 잠깐 먼저 썼습니다 물을 쓸 수 있나봐요 여기는 헬로우 과자를 사왔고 오우 하이 오우 와우 베리굿 베리굿 땡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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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이 오우 바이바이 진짜 너무 힘들다. 정신이 헌미하다. 여기 숙소 왔고 씻고 좀 잘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미쳤나? 3시 50분이야. 시간이 어떻게 됐나? 봐. BAE 다 먹었어. 1시 30분. 2시 30분이 더 잘 먹어야지 못했어. 또 1시 60분. 점검에 가르쳐mel이 많아. 더워라. 오늘은 고골에 가는 날입니다 제가 숙소 앞에 노트북 들고 왔는데 어제 가이드분이 선착장까지 태워준다고 하셔가지고 아 오케이 땡큐 그 빅박 그 빅박 아 노노노노 스몰박 오케이 네있어 오케이 아 네있어 오케이 that's okay thank you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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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네 1명 1,000 고마워요 여기 네 11시 12시 네 네 네 레스토랑 네 맛있어?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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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릭 라이스 이거는 올리비스터블 야채 볶은거 같아요 저번에 태국 여행 때는 좀 덜 했는거 같은데 이번 여행에서는 유독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많이 느낍니다 뭔가 다가가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 대화가 안되니까 약간 소심해지고 한국 돌아가면 진짜 어떻게든 어떻게든 영어 회화를 좀 배우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지금 막 속에서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그게 너무 커 제가 영어만 됐어도 솔직히 아니다 구질구질하다 여기까지 다가가 도착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타이밍 좋은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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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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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떻게 운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운전할 수 있을까요? 어... 얼마나? 아 400 450 와우 배 2시간 타고 툭툭기를 거의 지금 얼마나 탔지? 엄청 오래 탄 것 같은데 방은 오늘 진짜 저렴하게 구했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only 400 is available 오케이 that's okay I... I know that another okay so you will... you will... you will not rent this one? yes you will rent 오케이 okay okay thank you okay yeah another motorbike for 350 you're looking for 350 yeah so they're coming for 30 minutes okay are you okay? okay 700 yes okay thank you 다행이다 이제 4시에 오토바이 갖다 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잠깐 밖에 나가서 한 30분 정도 뛰고 오려고요 네 열 네 les I guess I'll be on my way now uh you just give me a 꺠 와 갑자기 비와 와 진짜 힘들다 아니 20분 뛰었나? 그렇게 힘든데 쓰레기 체력이 아주 쓰레기가 됐어요 소름이 좋아 그래도 땀이 많이 나니까 너무 좋다 땀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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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을까 하다가 그래도 유명한데 한번 먹어봐야지 이거 맛있겠다 음 음 조금 짜다 바로 옆에 맥도날드랑 이렇게 붙어있어요 일단은 빅마트 오 뭐야 한국 음식 파는 데인가 보다 오예 개비싸다 와 진짜 좋아하는데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할로망고 라고 있는데 여기를 꼭 먹어봐야 한국인 엄청 많아 다 한국인이 아네 이거를 꼭 먹으라고 했어 땡큐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한국에서 이런 맛의 망고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망고향도 훨씬 더 진하고 엄청 달지도 않아 그리고 리얼 생망고가 들어가 있어요 음 음 음 야 진짜 눈치 없냐 죽는다 음 음 음 맛있어 수수료가 250페서고 2,200원 2,200원 대략 한 5,000원? 5,000원? 네 너무 비싸다 와 ATM기 진짜 개비싸네 너의 좋아하는 레스테랑 아 아 아 네 여기 여기 방라우? 어 아 아 아 그 방라우 오케이 아 한국 푸트 좋아해? 네 삼겹 아 아 아 아 여기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오늘은 오토바이 타고 보호를 한 바퀴 다 크게 돌아볼 생각입니다 여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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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푸드를 안 먹게 됐는데. 비싸네. 고기랑 과지랑 그림빈. 진짜 약간 달짝지근한 꽃게탕 맛? 살짝 밍밍한데? 와 진짜 개부드러워. 아니 되게 딱딱해 보이는데 뼈가 그냥 부스러져요 껍질이. 그리고 살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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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워요. 껍질이 무슨 과자 같아. 껍질이 무슨 과자 같아. 한국 돈으로 15,000원. 한국 돈으로 15,000원. 640해서 나왔고. 맛있게 잘 먹긴 했지만 너무 비싸네요. 비싸네. 지금 넘어졌어요. 기름 넣으려고 왔는데 모래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아 너무 아파요. 지금 무릎도 좀 까졌는데. 너무 아파 진짜로. 아씨 어떡하지? 약을 사러 가야 되는데 약을 안 판다고 그러네. 속도가 되게 느린 속도여서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모래가 진짜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순식간에 넘어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치만 크게 안 다쳐서 진짜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갑자기 비까지 오고 있어. 촬영함의 끝판왕이야 지금.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다 제발. 너무 창피해. 감사합니다. 아.. 작은 반이에요? 그냥 작은 반이에요? 네. 저는 큰 반이 필요한 거에요. 다른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해? 안녕. 헬로우 피 철철 흘리면서 망고스틴 사먹기 꼭지가 이렇게 되어있는게 안에 알맹이 개수거든요 이게 밑에가 다 달라요 이건 안에 6개 들은거야 우와 신기해 일단 상처를 깨끗한 물에 씻고 왔고 아 이거 왠지 한국의 빨간약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아 진짜 안전하게 잘 탔는데 딱 그 주유소 입구 들어갈 때 속도 낮춰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확 미끄러졌어요 진짜로 괜찮아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넘어지고 많이 까지고 진짜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원래 이렇게 다치고 이런거 올리면은 사람들이 또 욕하거든요 댓글에 되게 안좋은 말들이 많이 적혀서 올릴까 말까 고민을 으아악 잠깐만요 뭐 이것도 여행의 일부잖아요 이 정도쯤이야 뭐 원래 내일 바다에 스노클도 하고 뭐 사람들 많이 하는거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쳐버리면은 물에 못 들어가니까 그게 좀 아쉽네 아 서핑도 해야되는데 큰일났다 넘어졌는데 그 주유소 직원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치료해주셨거든요 알콜 밖에 없어가지고 소독을 해주셨는데 옆에 주의하고 있던 아저씨가 와가지고 Do you have a boyfriend? 이러는거야 이게 혼자 여행다니니까 이럴때가 조금 서럽네요 덕분에 오토바이의 위험성 미끄러짐 더 조심히 탈거 같아요 괜찮아 원래 한번 다쳐봐야지 그 위험함을 알거든요 어디 막 뼈 부러지고 이랬어 막 아우 그랬으면 병원가야되지 또 돈 깨지지 다행이야 다행이야 종교 터치 완료 영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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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갔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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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은 앞에서 오케이 It's this place that I'm doing 오케이 I'll ask you to see 아니 갑자기 편집하고 있는데 카페에 정전됐어요 지금 카페 들어온 지 5분 밖에 안 됐거든요 커피 커피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노트북 배터리도 없어 오늘 하루 식지 않다 이런날은 숙소에 꼭 처박혀 있어야 돼 Can I take away? Can I take away? 아 오케이 아 잘했어 싫어요? No electricity 오케이, what time is electronic again? Sorry, I don't know Maybe it will come back today Today?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오늘 진짜 뭘 해도 안 되는 날인가 봐요 오늘 안에는 전기 들어올 것 같다는데 지금 노트북 노트북 배터리도 없고 방에 이제 불이 안 들어와서 큰일 났네 일찍 씻고 푹 쉬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 숙소 근처에 2분 거리에 헬스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보홀의 헬스장은 어떻게 생겼을지 2호비지 свидин 아 입니다 친구를 찾아뵙고 어, 나름 큰데 glucose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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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Oh, you alright? No problem.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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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식 맛있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 먹으러 가자고 했거든요. 저기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좋아 어떡해 어떡해. 눈물나 눈물나. 너무 좋다. 어떡해. 사람 진짜 많아. 짜잔. 짜잔.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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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와 사이즈 진짜 괜찮은데? 와 사이즈 다 먹을래요 다 오 진짜 괜찮은데? 삼겹삽니다 이거 필리핀 맥주인데 맛있어 제가 먹을래요? 저 잘 먹어요 몇 살이세요? 동갑이다 진짜 동갑이네 말 편하게 하자 너무 반갑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한국말 하는데 행복해 많은 것 같아도 다 먹는다 와 진짜 아니 내가 콧구멍 크랩을 진짜 고생고생해서 잡았단 말이야 응 응 잡았어 여기서 잡으면 진짜 훨씬 더 커 여기서 잡았어? 여기서도 잡았지 여기서도 있어 아니 이걸 어디 가서 잡아야 되는데? 어제 얘기를 하다가 진짜 듣자마자 바로 내일 갑시다 에잇 욕구 passions 해치욕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 되냐 안 되냐 안 되냐 드라이퍼만 아 귀여워 하나도ami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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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같이 만났던 유튜버 어쩌다 나는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분도 캠핑을 하고 이번에 필리핀 다른 섬에서도 혼자 코코넛 크랩을 잡았더라구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거에요 진짜 무릎이 다쳐서 물에 못 들어가는데 진짜 듣자마자 바로 내일 갑시다 이래가지고 알아본 섬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다나우포트 다나우포트 다나우도 다나우도 아주 가까이 1,200km 다나우도 10km 1,200km 1,200km 바닷가 근처여야 돼 진짜 코코넛을 먹고 살아? 이 집게가 얼마나 셌냐면 코코넛을 뿌셔? 나는 코코넛처럼 딱딱해서 코코넛 크랩인줄 알았어 손가락 물리면 손가락 잘리는거 아니야? 응 잘린대 이번 콘텐츠는 손가락 잘리는거 아니야? 다나우선착장까지 1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배타고 이제 또 2시간 또 가야돼요 지금 필리핀 와서 배만 하루종일 타는거 같아 티켓 라운지 2시간이 걸려 2시간이 걸려 2시간이 걸려 아저씨atch이 2시간이 걸려 에어콘 에어콘 3시간이 걸리고 와 밖에 뷰가 장난이 아니다 여기는 양이 엄청 작은데 근데? 이거 먹고 졸리비 갈거지? 내가 좀 대식가여가지고 이런 걸로 좀 안 나는데 어제 먹는 거 못 봤어 나? 쉬지 않고 나 혼자 계속 먹었던 거 같은데? 날씨 좋네 아 훨씬 시원해 여기 나름 우등석이야 우등석 자리 개좋아 2시간 반 만에 도착했어요 5시야 5시 카모테스라는 섬 자체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너무 기대돼 진짜 약간 시골섬 느낌이에요 렌탈 1일 2일 1일 2일 500 와우 500 400 400 400 30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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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너넛 땡큐 땡큐 일단 하루는 350 하루 350 500 500 바트에서 끊었습니다 아 여기 마을 되게 귀엽다 일단 구글 맵으로 이제 위성지도 찾아가지고 본 데는 여기인데 여기서 캠핑이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 뒤에 집들이 있거든요 물어봐야 될 거 같아 근데 일단 너무 예쁘다 와우 엄청 폭신폭신한 잔디가 깔려있어 와 진짜 너무 예뻐 빨리 해 지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응 우와 아무도 없어 오 저런 거 말한 거야 저런 구멍이 많더라구 깜짝아 아 좋다 좋다 우리 캠핑을 원하자 이곳이 좋아해? 네 아주 좋아요 우리 여기 보면 제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2일이 네 네덜란드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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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숙소 계시는 네덜란드 부부인데 밥 먹으러 오라고 제대로 못 알아냈는데 밥 먹으러 오라는 것 같아요 음식 같이 음식 준다고 일단 여기 불도 이렇게 켜주시고 노부부 두 분이 여기 사장님인데 저희가 여기서 저스트 올리 슬립만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가 좀 돈도 좀 드리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자라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 텐트를 폈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 오늘 별도 진짜 많고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반딧불이가 지금 나무에 반딧불이 한 50마리는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안녕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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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됐어. 아, 저거 잘생겼어. 아, 저거 잘생겼어. 오케이. 제 이름은 에슬린. 에슬린? 에슬린. 에슬린. 에슬린, 에슬린. 우리 한국에서 왔어요. 니폴초가 왔는데, 오, 가만히. 마늘 사오고 있습니다. 진짜 뭔가 여행 같아. 이게 진짜.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게 너무 좋아. 응. 집중하고 있는 건 다 먹을 수 있잖아. 마늘에 대한 약간 한국인의 자부심이 있거든. 그렇지. 아, 부러워. 아, 진짜 대박이야. 냄새 완전 좋지? 향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소스도 따로 뿌려 먹나 봐. 와. 와. 스메스 베리 굿. 와, 향이 너무 좋아요. 야채밖에 안 들어갔는데. I don't understand that. You've seen the... We only had one meal today. A meal? Very hungry. We are starving. So, really thanks to my team. What you had done when we... And we said, Oh, we have too much food, so maybe they want to eat. I don't want to eat so much food. I would like to eat so much food. 걸그라. There's one meal today. You've got to eat so much food. You've got to eat and eat so much food. Yeah! 움직이는 걸 찾으면 돼? 얘들은 그냥 빛나기도 하고 눈에 엄청 잘 띄어 그럼 이렇게 떨어진 코코넛을 코코넛 크레비 먹는다는 거지? 이것들은 방금 떨어진 것 같은데? 너무 크다 근데 이거 맞으면 죽겠다 우리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다닐까? 동굴이야? 응 코코넛 그리고 저거 딱 봐도 파 먹는 것 같지 않아? 맞네 진짜 깊어 무서워 살짝 볼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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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깊어 장난 아니고 근데 나 진짜 존경스러우려고 해 이걸 어떻게 혼자서 다녀? 우와 여기도 너무 신기하다 난 이런 게 재밌더라고 진짜 재밌거든? 응 진짜 재밌는데 진짜 무서워 진짜 큰데? 잡을거야? 저기 아래도 있네 오 있다 얘들 좀 다른 종류인 것 같은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떻게 구멍마다 다 있어 해리포터에서 놨다고? 집게가 있네 벌레인데? 그니까 오 보여 보여 그리고 뒷발로 긁는 거 보여? 응 이거에 당황하면 안 된다고 여기를 잡는 거야 힘도 되게 세 힘도 되게 세 진짜? 개무서운데? 오 엄청 단단할 것 같아 그 껍질이 우와 장난 아니야 개 신기해 큰 거 잡을 수 있겠다 진짜? 이거 어떻게 가방에 넣어? 얘는 못 먹어 너무 잡았어 풀어줘? 응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야? 지가 먼저 점프를 하네? 커질수록 느려진다 아 느려져? 응 결국 코코넛 크랩은 잡지 못했어요 새끼들은 진짜 많은데 성체가 안 보여 진짜 잡기 힘든 거였어 잘 올라간다 야 이걸 간다고? 아니 야 야 조심해 진짜 조심해 야 안 돼 갔으면 내로 와래 우와 미쳤다 미쳤다 뭔데? 현지인 아니야? 우와 오 오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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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과연 방금 땅 코코넛의 맛은? 오 개무거워 야 반대로 반대로 그러는데? 맛있어? 어? 내가 사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인데? 맛있어 맛있어? 야 우와 아니 이런 맛이구나 아 얘 맛있다 응 쪼개지니까 안 깔아지고 좋네 응 아 진짜 개맛있어 개맛있어 아 심지어 엄청 많이 들었네 안에? 응 지금 얘네가 와서 자리를 틀었어 오늘의 룸메이트들 같이 사자 난 그래도 좀 무서웠는데 신발 다 젖었다 신발 다 젖었다 그래도 엄청 더웠는데 저녁때니까 약간 쌀쌀해요 진짜로? 응 아니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있다니까? 아니 니 간지 5분도 안됐어 아 같이 가지 그냥 그니까 나 다시 갈게 이렇게 잡으면 돼? 응 근데 뒷다리가 뾰족해 응 근데 진짜 크다 너 손가락을 넣어 어 여기 여기 야 나 진짜 못하겠어 개빨라 그리고 야 내 신발 찢어져 야 야 야 야 너 손 떼라고 아니 이런다고 웃나 야 야 잠깐만 야 야 진짜 찢어졌어 야 잠깐만 야 진짜 찢어졌어 야 야 빨리 빨리 어떻게 봐 어떻게 못해 나 너 나 야 나 나 진짜 찢어졌다고 내 신발 알았어 알았어 야 콧구멍도 깨는데 야 야 진짜 찢어졌어 어떻게 내 신발 어떻게 해 어쩌자고 야 이거 안이 다 찢어졌어 야 너 소중한 더듬이 잃고 싶어 나 야 야 진짜 찢어질 것 같아 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자 자 자 또 잠다 아 또 잡는다 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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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몸이 찢어질 것 같아 아 그래? 눈뽕 와 미쳤다 그가 또 해내네요 아 근데 조금 더 큰 것 같아 그치? 얘 아직도 이러고 있다고? 얘가 좀 더 크네 그니까 오 훨씬 훨씬 큰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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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트 찢어져 어떻게 해? 물어 물어 글로 가지마 물어 집어 집어 지금 밤새 헬멧 밑에다가 가둬놨는데 도망갔어요 지금 척척하게 신발만 다 찢어놓고 베어 그리스? 너 지금 거의 한국의 베어 그리스라 오 야 그 진짜 불 잘 벗겠다 이쪽에 불 피우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찾으러 왔어요 내가 듣기로는 여기가 쓰레기 버리는 문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다 태우지 다 태워 집집마다 저녁만 되면은 진짜 온 동네가 연기잖아 매연 장난 아니야 여기 다 태웠네 그냥 일단 잎을 따자 하나 더 오케이 굿 우와 신기해 진짜 레알 자연이야 지금 나는 자연인이다 우와 야 이거 비올 때 막 쓰고 가는 거잖아 그거 야 이거 진짜 우산 되겠다 뭐? 완전 커 오 진짜 위에 있는 애들 소중 소중하다 구경 갔을 때 이런 거 이렇게 득점 사진 재밌다 뭔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자연에서 뭐 잡아가지고 해먹고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필리핀에서 코코넛 크랩을 잡을 줄은 진짜 꿈에도 못 꿨네 지금 든든한 베어 그리스 덕분에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처음이야 내가 어디 가서 뭐 아무것도 안 한 게 와 나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불을 붙일 때 우선은 Module 이 정도는 안 붙어줘 오 더 세게 더 세게 와 굉장히 힘드네 생각보다 힘드네 오 그 느낌인데 가까이서 한 곳을 계속 해야 돼 사실 꼼수가 있거든 아야! 야! 안 돼, 해봐. 꼼수 뭔데? 이걸 갈아서 모아. 그냥 화면에 붙이면 연료처럼 타. 오오! 뭐야! 오! 오, 와, 불길이 다르다. 오! 오! 야, 대박, 대박, 대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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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 대박 대박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우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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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릴스님 됐다 왕 더운데 뜨거운 거 같아 진짜 지진 거 같아 거의가 없네 코코넛 크리스 이거 집착이야 내가 봤을 때 아니 이거 완전 꼭대기 끝에 달려있던 거 이거를 구워 먹으라고 줬다고? 구워보자 굽고 겉에 탄 거 벗겨서 입자 먹자 잘 가렴 넌 우리의 좋은 단백질으로 명치 될거야 여기쪽에 뇌가 있어 관절이라 해야하나 철거 미안해 죽었어? 이러면 이제 슬슬 피 좀 비쌍하다 근데 이번엔 빨리 보냈네 하이 불을 잠깐 빌리려고요 야 써도 된대? 처참하게 덜 익어버린 코코넛 크리스 재도전 아 이러니까 어 그럴싸하다 그니까 야 여기 훨씬 많은데? 애초에 여기다가 좀 빌린다고 할거야 낙엽이나 좀 같이 쓰러줄걸 우리가 그러게 됐다 아 형했지? 됐다 와 밑에 물 맺힌거 봐 우와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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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래? 나 기미상공이야 맛있는데? 맛있어? 응 진짜로 식탁으로 갑시다 아깝지 엄청 딱딱하다 진짜 고생해서 잡았는데 고생해서 잡고 고생해서 익혔다 응 맛있어 우와 이거 왕찌개 왕찌개 음 맛있네 맛있어? 응 약간 대게는 엄청 부드럽잖아 응 근데 이거는 단단해 단단한데 결결이 엄청 찢어져 있어 음 맛있다 장작 2시간 만에 완성됐습니다 왕찌개 와 진짜 단단하다 오 근데 진짜 살이 아삭아삭해 진짜 운동 많이 한 개 먹는 것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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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았어요 여기 리조트 사장님 진짜 최고고 네덜란드 사람들도 너무 감사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필리핀 이런 뷰에서 안전하게 캠핑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다 오아시스 오아시스 찾은 기분이야 오아시스 찾은 기분이야 이 섬마다 분위기가 다 다른 것 같아 땡큐 오아 개좋아 진짜 맛있겠다 어떡해 개맞이 튀어 지금 너무 덥고 너무 맛있다 잘 못 먹어가지고 쓸데없는 영양소 들어간 느낌이라서 피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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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다 피와 살이 되는 기분 아 뭐야 왜 여기있어 여기 거미인데 싫어요? 여기서? 야 어쩐지 피와 살이 되는 것 같더라 야 너 음악게임 안나 아 다리 남았어 아니야 이거 거미가 아니라 개미 같아 아니 딱 씹었는데 아삭한거야 아 지금 펄 아 근데 개미가 있는거지 개미가 많으면 관리하기도 힘들어 여기 새끼 개미 또 떴다 다녀 야 어떻게 이렇게 뭉쳐놨냐 잘 씹었다 한방에 갔어 그냥 아구짝 한방에 갔어 지금 필리핀 음악게임 중이에요 우와 진짜 너무 어리둥절 맞아 맞아 아무것도 없어요 캔위 스위밍? 예 예스? 오케이 들어가보자 일단은 아니 야 야 코코네트를 믿겠다 아 진짜 귀여워 오케이 세븐티 세븐티 원 원 아니 약간 어디 영화에 보면은 그 외국 무덤 같아 안에 해굴 꽉 차있고 어 해굴 꽉 차있고 하아 일단은 좀 무섭긴 한데 가볼게요 불은 들어와? 길 이거 맞아? 야 이거 뭐 침수됐는데 이거 물 어 야 저기 있네 아 차가 야 진짜 깨끗하다 뭐야 멀리까지 간다 아 씨 대박이다 가보자 장난 아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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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시원해 그치? 우와 우와 아 개수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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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나 다리 안다여 여기 나 다리 안다여 야 다리 안다여 우와 미쳤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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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옷 빨리 다 될 수 있다 하하하하 야 이제 샤워 끝이야 이제 샤워 샤워 다 했어 하하하하 너무 좋아 하하하 지금 뒤로 보면 여자 부린 줄 알겠다 하하하하 우와 진짜 좋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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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머리 감는 거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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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모테스 오면 꼭 추천, 진짜. 너무 좋아요. 도착하자마자 비가 엄청 와요. 땡큐. 맛있겠다. 간이 돼있나봐.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맥주 한잔 딱 때리고 싶은데, 진짜로. 진짜로. 짠. 이거지? 됐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맥주 공병을 돌려주면, 우리나라처럼 20회소를 돌려줘요. 바이바이. 비 그치고 다시 날씨 좋아졌어. 이제 배 타러 갑니다. 헬로우. 어디 가요? 세부. 600만원. 600만원. 음. 너무 행복해. 지금 배 시간 거의 한 40분 남아가지고, 선착장 바로 앞에서 또 먹어요. 그치? 필리핀 소매. 이거 진짜 맛있다. 시원해. 우리나라 맥주가 4도? 4.5? 네, 이 레드올스가 6.9. 그러니까 거의 한, 소맹을 말았을 때의 도수 정도? 그냥 어쩐지 이걸 먹으면 약간, 알딸딸하더라고. 그냥 맥주에 비해서. 근데 나도 한 명절이었어. 완전, 완전 한 명절인데? 실패법 하나도 없었는데? 어, 하려던 거 다 했어. 완전. 파이팅! 히힛! 히힛! 랩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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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필리핀에 온 목적 시아르가오에 가는 날이에요 일단 택시를 타야돼 알아서 수네 랩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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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랩몬 제가 최근에 그 페루에서 경비행기 추락한 거 보고 어 약간 경비행기 공포증이 생겨서 비행기를 못 타겠더라구요 힘들지만 또 여기 나라 배는 어떤지 한번 체험도 해보고 하려고 지금 배를 타러 갑니다 I'm going to Sharao Where is 7 o'clock? I know. Okay. Where is my ticket? Sharao? Yeah. Just write your name and then your age. What do you want? Aircondition? Yeah, aircondition. Two tickets. You have to go first to Sharao and then Sharao to Dapa Sharao. Is this 7 p.m. or 9 p.m.? Yeah I know. 7 p.m. 10 p.m.? Yes. The payment of the ticket. Just stay here for the ticket. Ticket? Ticket? Yeah, that's okay. Ticket's your ticket. Ticket? Okay. And the payment. The payment of your ticket so you can get the ticket. I can buy the ticket. It's not here. It's closed. It's closed. Why? It's closed. 1 p.m. 1.30 p.m. Did you get it? 1 p.m. 1 p.m. Okay. Open. 1 p.m. Open. 1 p.m. Open. It's a hamburger? It's a hamburger. I was eating a dinner in the corner. I was eating a dinner in the corner. I was eating a dinner in the corner. I think it's more safe than 7-eleven. It's more safe than 7-eleven. It's so nice. I was eating a dinner with my coffee. I was eating a drink. I was eating a drink. Oh, my God. I think I'm eating a drink. No, I will drink a drink. I know. Cheers. I got a drink. I'm eating a drink. It's too nice. An أحد of the food. It's hard to eat. 어떡해, 지금 맨날 먹고 있어요 별로다 해장 되실테 사람이 많아졌어 여기 필리핀이 진짜 느려요 사람들이 느리고 일처리가 너무 느려가지고 어딜 가도 이렇게 한참 기다려야 돼 40분째 기다리고 있어 진짜 복장 터질 것 같아 1560% 한시간만에 샀습니다 진짜 한국인 정서에 맞지 않아 이제 7시까지 카페에서 꺾여야 돼요 아, 봐야돼? 봐야지 아, 발룻? 발룻 발룻 발룻에 16이랑 18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16, 16일짜리 밖에 없고 이제 이틀만 지나도 애들이 털이 막 자라요 그래서 그거는 먹기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얘는 그나마 좀 먹기 쉬워요 저는 먹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장순생한테 너무 추천을 해주고 싶어서 도전? 그냥 한 번은 먹어봐야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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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먹어? 어, 이거를 이쪽을 깨 이 위쪽을 그러면 국물이 안에 있거든 그걸 먼저 먹어 이 이름이 뭐야? 베네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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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나는 밤에 먹었는데 낮에 보니까 너무 끔찍하다 국물을 먹어야 될까? 어, 어, 소금이랑 안에만 먹을래 아, 그 순서야 먹는 방법이야 전통적으로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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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put it now and then put salt a little bit 오케이 and then you use it 어, 국물부터 you zip first yeah that one delicious yeah, it's good yeah 맛있는데? 이거 설마 눈이야? 아니지? 어? 이게 맛있어 노란거랑 새 모양이랑 맛이 다르거든 노란거 먼저 먹어봐 불꽝거려 불꽝거려 엄청 말랑말랑 이건 맛있어 이거 삶은 계란 같아 그냥 괜찮아? 괜찮은데? 그냥 진짜 삶은 계란이야 야, 진짜 파이파드 안돼, 안돼 그러지마 네, it's good, it's good 그래도 이 나라 음식인데 그래도 이 나라 음식인데 아, 맛이 너무 뭔지? 고기라도 안고 안 6시 13분 이거 타는 거 같아 수리가오? 수리가오? 오케이 고용본 고용본 90번 와, 진짜 크네 여기만 있는 게 아닌가 뭐야 나인틴 내 자리인데? 나인틴? 아, 예 그럼 내가 볼게요 아, 오케이 음... 이거 아니지 뭐? 왜? 나인틴 아니, 수리가오 수리가오? 응 응 나인틴 나인틴 나인틴? 오케이 아, 여기가 아닌가 봐 아, 오케이 땡큐 아, 대박 콜란브 여기 콜란브 투어리스트 다른 데네 아파트 중간에 보면 매점이 있어요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두 배는 더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밥도 있고 이거 아까 낮에 먹었던 거네 여기 이불 빌려주는 거 있다고 했는데 음, 헬로 Answer 어디인가요? 어디에 비해? 어디에 비해? 지금 현재 이전에.. 더 비한다는 거야 제이파트 여기가 어디에 비해? 어디에 비해? 어디에 비해? 스페인 여기 저기 여권이나 민증을 맡기면 목포를 빌려줘요. 나인티? 오케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출발 안 한 줄 알았는데 벌써 가고 있어. 생각보다 배가 너무 좋은데? 여기는 에어컨이 없는 곳이에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날씨가 엄청 시원해. 약간 가을 저녁에 부는 선선한 바람. 야외도 나쁘지 않은데? 에어컨 자리는 좀 추워. 새벽 5시. 드디어 수리가오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편해서 하나도 안 힘들었어. 지옥의 줄석이 또... 1명이요. 6AM 맞나요? 6AM. 6AM? 6AM? 10AM. 아, 오케이. 1명이요? 야외 대기실 밖에 없나? 야외 대기실 밖에 없나? 야외 대기실 밖에 없나? 아니 물어보니까 표가 매진된 것 같아요. 6시께. 아니 배 내릴 때 사람 앞에 많을까봐 천천히 내렸거든요? 근데 그 인원들이 우르르 내리면서 다 꽉 찬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6시야. 지금 이제 6시야. 공항이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는 데만 200...해서 그러는데 10분 밖에 안걸리는데 200...해서 이씨... 피스타빵아 왕카우 완전 현지 맛집일까 봐 구글 지도에도 안 나와 여기 너무 덥다 땀이 막 줄줄 나 터미널 비 30페소 와 진짜 너무 무섭다 너무 더워 와 진짜 열 시구 타는 거 너무 힘들어 잡아봐 꼬마 엘레븐 엘레븐 나 왜 비즈니스로 안 끊었지 아 미치 아 비즈니스 속으로 안 끊었어 아 큰일났다 엘레븐 네 엘레븐 아 엘레븐 지긴나 와 대박 지금은 12시 9분이고 어제 저녁 7시 출발했으니까 몇 시간만이야? 17시간 걸렸어요 17시간 와 드디어 이번 여행의 목적지 시아르가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세브랑 이런 데처럼 공기 탁한 것도 없고 너무 좋아 아직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제네럴루나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혼자 가면 좀 비싸서 같이 갈 사람을 구해서 가는 게 좋다는데 제네럴루나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제네럴루나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분명 혼자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지네럴루나라는 곳은 왜 이래? 제네럴루나라는 곳은 아닌데 그럼 주시지 않으면 좋겠다 10분 정신이 부살될 구나는 아니지 제네럴루나라는 곳은 아닌顆né 네. 네. 아, 오케이. 네, 다시. 네, 페인에서. 네, 감사합니다. 와, 문 진짜 좋았다. 어디서 가요? 런덤. 런덤, 와우. 런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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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쁘다,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와. 런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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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거리에서 매일 파티가 열린대요. 제 친구도 여기 왔었는데 매일 밤마다 파티를 했다고 했거든요. 너무 신기해. 와, 너무 좋다. 힘들게 왔지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시아르가오 최초 한인 서퍼샵. 제이비 서퍼에 왔어요. 아, 한인이다. 반갑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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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힘드시죠? 아니에요. 커피 한잔 드릴까요? 우와, 좋아요. 사소한 게 너무 좋아요, 이게. 커피 먹기도 힘들잖아요, 여기. 오늘 저희 부모님이 오셨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카누 사 오셨어요. 대박. 카누. 그래, 카누. 카누 필수야. 너무 좋다. 샵 되게 예쁘다. 이렇게 야외 똥 뚫려서. 제일 좋은 와이파이 빵빵. 와, 이렇게 숙소가 또 다 있나 봐요. 여기는 서핑샵이랑 숙박도 같이 하는 곳이어서 서핑도 하고 숙박도 하고. 너무 행복하다. 나 이렇게 좋아도 되나? 힘들게 왔지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너무 좋다, 진짜. 아, 숙소도 너무 깨끗하고. 와. 어머. 미친. 제가 필리핀 여행 가서 숙소 써본 것 중에 화장실 제일 커. 진짜. 샤워를 이렇게 넓게 할 수 있다고? 원래 이렇게 진짜 변기 요만한 데에서 변기 위에다 이렇게 다리 올리고 샤워했단 말이에요. 행복하다. 오, 감사합니다. 아까 카페에서 천 원 주고 아이스 아메리카 사먹었는데 한 입 먹고 다 버렸어요, 정말로. 한 입가 제일 맛있어, 진짜로. 응. 제일 맛있어. 꿀팁이다, 카누 꼭 들고 오셔야 돼요. 필리핀 여행할 때. 처음으로 예쁜 옷 좀 입어봤어요. 처음으로 예쁜 옷 좀 입어봤어요. 오늘 화장도 아주 잘 돼서 기분이 좋네. 그래서 오늘 화장실이 아닙니다. 앞에서 지나갔어요. 아니, 그럼 앉을 홈팟이. 하루 종일 하면서 가장 emphasis에 매우 예전한테내용 우와. 피구 대회인가 봐. 거의 1시간 뛰었어 1시간 미쳤다 잘 어떡해 아직 쇼핑 안 탔는데 진짜 빨갛게 익었어 큰일 났다 실제로 보면 더 까매요 이렇게까지 멀 줄은 모르고 반을 봤는데 못 돌아오겠는 거야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어제는 12시 되면 제 생일이어서 혼자 숙소에 있기엔 조금 너무 우울할 것 같아서 혼자 나갔어요 그냥 사랑 구경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재미없어서 12시 다 돼가길래 숙소 가서 혼술이나 해야겠다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진짜 한국인을 제가 1시간 반 동안 있으면서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단 한 명도? 아 집에 가야겠다 이래서 나오는데 딱 한국인 같이 생긴 사람 한 명이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가려다가 아 이거는 진짜 너무 반가워서 안 되겠는 거야 그리고 또 약간 저 또래 같이 생겼었어요 다시 가서 막 이렇게 찾았는데 한국인 5명? 6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예요 원래 진짜 낯가려서 그런 거 못하는데 진짜 용기 내서 한국 사람이세요? 이랬어요 제가 맥주 한 병씩 사고 같이 얘기 좀 하다가 여기서 트월킹 원데이 클래스 트월킹 원데이 클래스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같이 가자고 재밌다고 해서 전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인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랑 장소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생일날 필리핀 섬에서 트월킹을 배우러 갑니다 일로 와봐 냥 냥 오구 좋아 오구 좋아 아 더워 이제 트월킹 배우러 갑니다 어제 오라고 했던 좌표 찍어줬거든요? 한 4분밖에 안 걸려가지고 가볼께요 헬로우 헬로우 하이 비빈 헬로우 헬로우 아 마이 내 이름은 혜림 저는 코리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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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헤 complete 세 이제 그럼 Turn Around 음... 그리고 왜... 하하하하 젠장 젠장 여덟 뇨 뇨 뇨 뇨 뇨 뇨 뇨 뇨 뇨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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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나! 대단히 꿇어. 그쪽에서 호흡을 붙여요. 그냥 이렇게 움직여요. 다시, 다시! 계속 트워킹하고 자랑하고, 와우! 내가 숨속 빠진 수 있어. 진짜 평생 잊지 못할 생일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보냈던 생일 중에 제일 신선했어 헬로우 에그... How much? 메인 페스티치 Small? Bell paper Bell paper? It's spicy? No it's spicy It's spicy Many spicy? Yeah spicy 와 갑자기 비가 엄청 와 다들 비피하고 있어요 와 비 진짜 많이 온다 비피하러 온 김에 꼬치 먹기 오 이거랑 닭가슴살 한 개 사야겠다 이나라 이렇게 빨간색 양념이 좀 인위적으로 생기긴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고춧가루랑 고추장 들어간 게 아닌데 엄청 맛있어 야... Pork chop Pork chop? Yeah pork chop 1, 2, 1 Yeah 3, 2, 3 Or they go 어쩔 수 없어 가야돼 나 칠만하니까 더 많이 와 진중 3分 тран tennis 나 produ McCain 한국사과 수석 능력을 지켜야지 일제2 진짜 역대급!! hell 역대급!!! 미쳤나봐 와 오 오 오 오 오 맞아요 1년 만에 1년 만에 네 처음에 서핑하실 때 중심은 내 무릎쪽에 있어요 앞다리 앞다리 대박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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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완전 내 사이인데요? 완전 맛있다 이렇게 순한 고양이 진짜 천봐 자기 혼자 문 열고 타요 너무 예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급 여기 제이비 서프 스태프분이랑 오늘 아침에 서핑 같이 탄 언니랑 같이 맨날 당기는 친구랑 같이 호핑 투어 갑자기 급 떠나게 됐습니다 맨날 이제 4시 반쯤 일어나서 서핑 타고 하루를 보내도 아직 1시 반이에요 너무 좋아 갔다 올게 다녀오겠습니다 니가 보고 있나?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아 신난다 아 진짜 서핑도 좋은데 워낙 스노클링을 좋아하니까 진짜 드디어 이걸 쓸 일이 생겼어 퍼블링 마켓 네 여기 오세요 넘어진 거 아니죠? 아니요 일부러 내린 거죠? 잘했어 말하자오 호핑 투어? 오케이 아 여긴가? 아 여긴가 아 경찰제였어 여기로 들어가야 돼? 네 헬로우 호핑 투어? 네 오케이 2000원 2000원? 2000원? 11분 12분 11분 여긴 한 번 생각했는데 2000원은 제가 2,000원에 대한 비싼 것 같고 아 여러분들께서는 가격이 더 비싼 것 같고 가격이 더 비싼 것 같고 이게 뭐 한국의 가격이 더 비싼 것 같고 가격이 더 비싼 것 같고 가격이 더 비싼 것 같고 넌 오케이 이건 환경세 반사광장 50, 50, 100 오 빌려준다 빌려준다 아니 한 개야 되죠 What's your name? Tom Tom? 아 Tom Tom 오케이 오케이 오 바로가 바로가 틀난다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딱 그냥 이것만 더 있지? 때려줄래 야 아 진짜 신기해 여기 아우 미카수 오 생각보다 작았네 진짜로 ㅋㅋㅋㅋ 토요일에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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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걸 그렇게 만져만져만져만져만져만져만 X2 저 잔인어로! 아니 그건 뭐야 흰아가 눈 있어 눈! 아아악악악악 흰악악악악 흰악악악악 흰아악악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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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표정 봐! 아, 가끔 왔어! 다음 스파이예요 다음 스파이예요 다음 스파이예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무시 크랩 어떻게 된다잉? 아니 갑자기 바다 한 중간에 떠가지고 들어가요 아니 진짜 말먹었네요 갑시다 이번엔 제발 뭐가 있길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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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CAN 넌 여기 다쿠 신화 도착 배 탕같이 먹자 그럴까? 제가 아직도 못생겼어 오케이! 같이 먹자! 비어 좋아? 비어 좋아? 레드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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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들 그럼 뭐 회산물 어디서 사? 아 저기 있나보다 소주 좀 필요해 음? 아! 소주장을 가져왔어 상비약 들고 당겨 드시죠? 상비소주장 2 2 2 스파이더슈? 스파이더슈? 스파이더맨? 스파이더슈? 저거 밖에 없다 메뉴을 찾고 싶어요 스파이더요 ㅇ 진이 아아 장합 promised 150kg 오케이 굿 오게라 How old are you? 26 26? How old are you guys? 아 근데 외국네이로 치면은 8인가? 25 25 22 25 27 27 27 22 29 29 29 You guys like 네 근데 여기 다 돌리는 거 아시죠? 컵 돌려먹는 건가 이제 아 됐어요? 아니 언니랑 나랑 이거 먹을게 네 좋다 좋다 빨리 받아볼게요 땡기 버리고 진짜로 나눠서 해요? 네 한 잔으로 다 같이 돌려먹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로컬 분들 막 이렇게 오두막 같이 생긴 데서 맨날 저녁마다 그냥 아무 한주도 없이 레드홀스마트 드시거든요 근데 테이블에 이거랑 잔 하나밖에 없어 나눠서 신기하다 네 네 네 거의 뭐 폭탄 돌리기야 폭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 한 명 죽을 때까지 돌려 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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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즈 스트롱 아 오케이 공유즈 스트롱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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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진짜로 오 한국사람 오 오 오 에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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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진짜로 잘 먹을 거 같은데? 마침 Cada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drinking bottle? How much did I drink? I think I had free. 이거 8도예요 언니. 이거 소맥돋어요. 날씨 안 좋으면 돼. 맞아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제일 힘든데요 그게. 너무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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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짜주고 싶어. 소원대로 됐네요. 아까 카메라에 처음 잡혔던 모습이라 너무 까매진 거 같아요. 그게 보여? 어 보여요. 4시까지 오라는데 지금 4시 36분이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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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t stop the hand? Yeah. Only hand? Only hand? Yeah. 와우. 와우. You're a pro. 아유 너무 힘든데 이거 타기가. 이제 들어가야 돼. Come over here! Tom! OFFICIAL 기지에 앉아서. 열다. 역시 진척. 아젤 괜찮죠? 아 너무 이쁘다. 어떡해. 남자야 남자. 나이키인데 나이키야 다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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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개웃기네 와 너무 예뻐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이 섬 미쳤다 이 섬 미쳤다 여기 역대급 진짜 너무 예쁘다 시간대 미쳤는데 너무 좋아 뭐야? 서핑쿠드인가 보다 그러게 어디서 사야되지 저기서 사야되다 이 섬 너무 예쁘다 미쳤다 언니 미쳤어요 진짜 안 열었어? 뭐야 저기 앉아볼래? 아아 야 잠깐만 도리야 아 아 아 추워 왜 여기서 와인 먹어야 하는데 아 언니 근데 돌이 서서 진짜 아파요 와 근데 저기도 있어 저거 그네야 바로와 바로와야돼 나갈거야 바로와야돼 바로와야돼 아 탐 정신보 차인데 아 탐 정신보 차인데 아 탐 정신보 차인데 아 여기 그네있어 그네 아 탐 정신보 차에서 그 차에서 even 고고orted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요 이게 거의 10일 동안은 해를 못 보다가 갑자기 하루 종일 해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근데 진짜 여기 사회가오가 제일 이쁘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청 많아. 너무 좋다. 오늘의 랍핑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오늘의 랍핑도 너무 재미있어요. 오늘의 랍핑도 너무 재미있어요. 오늘의 랍핑도 정말 재미있어요. 빙빙유 웨이 컵나오 에이 빙빙유 아 귀여워 고양이한테 사랑을 받았다 진짜 너무 귀엽다 미치겠다 어떡해 먹방 오늘 살바시어은이라는 데로 서핑 하러 갑니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음 오늘 살바시어은이라는 데로 서핑하러 갑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이왕인 좋아. 천천히. 죽다 살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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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너무 커가지고 진짜 물 엄청 먹고 입술 안에 찢어지고 보드 부숴먹고 보드 앞에 깨졌어 보드 부숴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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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인가요? 네. 한국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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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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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고 단순히 공이, 물음 놓고 물음 놓고 오케이, 진쌌죠? 같이, 같이 잘했어요 엉덩이가 들리나요, 당근? 그리고 이 위치도 왔어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빨래빵 런덜이 엔 내일 6pm 6pm? 오케이, 드라이 아, 예 야야, 오케이 270밖에 안 하네 닦아봐 와, 과일 잔뜩 사왔는데 야, 잠깐만 파파이 안에 원래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나 야, 캐비어야? 캐비어 아니야? 와, 나 처음 봐, 이거 항공포증 생길 것 같아 파파이 이렇게 큰 거 쉬워 아니, 부하바 아니, 부하바 원래 이렇게 생겼나? 뭐, 이성훈은 왜 안 돼? 잠깐만 따로 씨 있는 거 아니야? 야, 뭐야, 뭐 그냥 뭔데? 뭐야 에잉? 이런 거 맞나, 이거? 부하바 너무 충격적인 맛이네 아니, 이거 원래 껌 만들어 먹고 막 망고를 유혹하는 거 아닐까? 근데 이게 이거 엄청 맛있대요 먹어볼까, 이거 이거 봐 대 실패인데 그냥 이거 아 못먹겠어. 저 애기엔 파파야가 있었네. 마지막 희망이야. 마지막 희망이야 진짜. 하.. 파파야님 맛있어 주세요. 이거 아닌데? 우리가 태국에서 먹었던 파파야 진짜 맛있었는데? 우리야 너무 우리야. 아니 똥 냄새 나는데? 안 될 것 같아 나는. 과일 소핑 대 10회. 맛있어?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오늘 여기 친해지 핸드포크 해가지고 핸드포크 받으러 왔어요. 어때 말하자고요? 아 더 많이 빠졌어. 잘 configure 당황이랑 함께 вод perfstoff. 네, 또 이렇게 놀아 봐. 왜 하려 했는데? 불러주더라고요. 예전 원 갑자기 motion은 thunderfu 가윈아 な Beni 잘가 헬로 끌려가는 사람 갔나? 야 진짜 어디 끌려가는 사람 갔나? 야 진짜 어디 끌려가는 사람 이 색깔 다 안보여 나 안보여 뭐지? eat eat can i eat? 와우 여기 씻는 데 있는데 여기에 아까 그 잡은 어 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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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가 큰거야 아까 우와 우와 신기해 엄청 물고기 많아 새우도 있다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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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하으 언니가 준 거 엄청 시커메졌어 감동이 다 됐어 아 안녕 잠시만 ely 앨범 킨에 박아가지고 멍들었어 지금 7시 고 여기나라 사람들은 해 떨어지면 잡니다 저도 서핑 안 가는 날에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게 되요 이가 넘쳐 왔네 이것도 맛있났네 여기 이렇게 작은 매점들을 사리사리라고 부릅니다 사리사리 맛있겠네 오 맛있다 5에그 나 이제 완전 현지인 것 같아 적응을 너무 잘 해 버렸어 엊그저께 비워넣는 너무 좋아 잘 익었다 진짜 호떡 준비했다 호떡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배고프죠? 네 진짜 진짜 잘 온 것 같아요 타이밍에 날짜를 잘 맞췄다 진짜 투어도 하고 이거 갬성이지 뒤에 타세요 어디에 그러면 아오깨라 엣지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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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무 무서웠어 왜? 분위기 장난 아니야 이렇게 바로 앞에서 서핑하고 여기 이렇게 민물이 들어오는 곳이어서 여기서 씻고 지금 고깃국어 먹고 있어요 아까 진입하다가 컵뼈 부러질 뻔 했어 보드가 정면으로 빡 박아가지고 아 지금도 아파 진짜 빠강악 하는 소리 들렸어요 뒤에 너무 아파서 코 한 5분 동안 붙잡고 있다가 다행히 부러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아파 오늘 서핑 두 타임이나 탔어요 와 너무 예뻐 미쳐 임시 도시락 아 사람 아 호호 와 와 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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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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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북쪽으로 트립 가요 그래서 지금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오늘 운전자는 저예요 오늘 운전자는 저예요 오늘 운전자는 저예요 나 이걸 빌리고 싶었거든 호들 호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오오오오 오케이 오오오오 설렌다 이 노래는 누구야? 이 노래는 누구야? 아, 한국 노래를? 뭐 이름? 10cm 아, 10cm 제가 한국어를 좋아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와, 필리핀에서 렌트라니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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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이만큼 간거야? 지금 편해요 지금 엄청 편해요 놀랍게도 편합니다 너무 많이 비어가지고 마쿠쿠쿠 일단 찍을까? 뭐라고 쳐야 돼? 그러면 버거 포장해서 가면 되겠다 다들 버거 괜찮죠? 출발하겠습니다 진짜 이 얼마만에 사는 차요 그니깐요 진짜 내일 오후에 사와요 여러분 안녕 여기가 수아르가오에서 제일 맛있는 버거집이래요 치즈 색깔 치즈 아, 뭘 써야되나 아, 뭘 써야되나 헬로우 그래, 가사 예, 260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다 이 사람들 드디어 개수 깼어요 봐줄까요? 나 오오오오오오오 멋있어 멋있어 오케라 언니 지금 수영장 딱 생겨있을 때 왔어 와 너무 좋다 지금 일정이 안되는 시간인거에요 너네 네고 들어갔었어? 네고 들어갔어요 오늘 느낌이 좋은데 여기 식당도 많네 와 너무 좋은데 너무 예쁘다 바다랑 수영장이랑 같이 있어 와 진짜 맑다 진짜 맑아 물 엄청 깨끗해 고기봐 우와 우와 신기해 와 날씨가 너무 좋네 깊다 깊다 말 안다인다 저기 봐 그림 같아 그림 좀 해보는 중 뛰어띴다 뛴다 재밌어 재밌어 어 너무 좋다 제가 뛰어볼게요 우아아아 우와 이렇게 하신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높아요 여기서 가볼게 와 이쁘다 별거 없어 언니 아니야 멈췄어요 너무 좋다 뒤에서 이렇게 파도쳐 코 막고 온다 온다 엉덩이 조심 엉덩이 조심 나 이사만 이사만 어디가 아 맞아 나 이거 찾아가고 와 어 가다가다가 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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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녀석 녀석 여긴 야 이게 leurs 뭐야 머리 뭐야 뭐야? 언제 빠졌어? 뭐랄거야? 미친거 아니야? 야! 나 진짜 깜짝 놀랬잖아 무슨 보물 발견하고 했다더니 언제 끊어졌지? 깊다 깊다 말 안다린다 야 이거는 말이 안 돼 다행이다 이건 분명이다 이거는 내꺼다 미쳤다 진짜 미치겠다 이것도 나중에 가서 내 팔찌! 팔찌도 없어졌어 안 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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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얼굴이 너무 깜짝 놀랐어 징커러 저기 발 씻는데 템페소 귀엽네 귀엽네 템페소 여기다가 넣는 건가 봐 좋네 아 맞아 큰일날 뻔해 여기 여기가 거 용무침 떼? 아 1 코코넛 예 아 1 코코넛? 네 오케이 1? 아 이 두 마리 이 두 마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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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오케이 아 오버치 오케이 접신 없이 그렇게 먹나 4등분 대왕 거치 어 오오오오옹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넌 있다 살렸다 아 더 먹고 싶은 말이야 마이따 이거 먹나 츄러트맛 다 먹겠다 맛보다가 음! 별론도! 이게 호불호 엄청 갈려 갑자기 물탱크가 떨어져서 우리가 마지막 샤워 왔어요 진짜로 살라마! 살라마! 내가 처음 먹어봐 유명색보다 약간 볶음밥 하던데 육안에 볶음밥 하시는 분 같아 너무 능숙한데? 찌르려면 좋다 그래 정말 아무 맛도 안 나네 뭐 맛? 약간 오징어 숲의 맛 나 저 고추장 찍어먹어야 돼 야! 뒤집다 하자 하루 된 거 야! 저 고추장 찍어보면 비슷할 것 같아 이렇게? 이거 진짜 하면 된다 오일장이요? 오일장 진짜 무슨 일이야 이게 뭐지?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지? 파티하나? 오? 약간 퍼레이드 같은 거 뭐하나? 진짜 뭘까? 궁금해! 진짜 궁금해! 지금 마을사람 거의 다 나와있어 부러우자 누구 죽은 거 아니야? 헤엥! 에엥! 꼬아! 꼬아! 헬로! 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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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아요 꼬아! 그치 맞지! 와! 비키니 입고 장례식 죄송해요 묵념합시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 다 나왔어 아 사람들 다 나오니 진짜 와 또 언제 저희가 여행 와서 이런 장례 문화를 보겠어요 맞죠? 신기하다 괜히 경건 잘 사르셨나 보다 잘 사르셨나 보다 맞지? 응? 혜나 맘 탁탁폭폭? 오케이 혜나 맘 How much? 50 50 5만 상 돈 다 뜯겨버려 근데 칼만 안 들어서 궁금해 그러니까 강도네 강도 Here 오 깨라 얼마나 깊을지 가늠이 안되네 오 추워 아στε 왜 이렇게 가늠해 너무 추워 꽤 추워 그 차가워 아니... 안 멀렴다은데? 진짜. 이게 다 재미질하는 것 같아. 여기 골뱅이 엄청 많아! Buuuu are we 오우 아하하 뭐야αν 오마가들마 체험해 주세요 진짜 준비 시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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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거의 여행이 한 3일 정도 남았어요. 한국 가는 날까지. 딱 30일 채웠고. 오늘은 같이 숙소에 있는 언니 생일인데. 언니가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랑 다 같이 파티한다고. 돼지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전통 음식. 넥촌. 오늘 만든다고 해가지고. 오늘 팔팔해서 돼지를 잡아주신다고 해요. 헬로마. 조금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필리핀 전통 음식이에요. 진짜 귀한 거. 먹기 힘든 거. 털 뺏겨내고 있어. 우와. 털 엄청 잘 뺏겨줘. 핫 워터? 숟가락으로 긁어져요. 숟가락으로 긁어져요. 숟가락으로 긁어져요. 숟가락으로 긁어져요. 오 진짜 잘 긁어져요. 몇 번이 렉촌이? 몇 번? 두 시간. 두 시간? 와우. 이제 뭐 길도 다 외우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현지인 다 됐어요 지금. 일단 피부색만 봐도 현지인이야.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 가서. 작업을 좀 하다가. 저녁에 렉촌 파티를 할 예정입니다. 짠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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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lipus! 오! representations. 아! 나의 휴가가 자려고! 언제가 부르는데? 넷! 오! 어디에 slid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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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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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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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잔! 이게 뭐예요? 푼따돌 푼따돌 맛있다! 어떤 시간을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11시? 너 4시간 마시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손이 아 누구나? 네 burning money 제가 내가 아이스라엘 아이스라엘 너는 저거 그러네 아 verdade 아 맛있다 먹어봐야 돼 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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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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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걸 수동으로 저렇게 다 돌리네 2시간 동안 저 더운 불 앞에서 와 진짜 렛촌을 만들기 전에 취하는 게 국룰 어 근데 이게 이게 지금 헬로우 헬로우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 아 너너너너너너너넣 내가 이 수지의 대부야 대부 와 대부예요? 멋있다 수지 교육은 내가 다 책임지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부모님이 있고 그 약간 대부처럼 다른 부모님 돌봐주실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 문화가 그래서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그게 외상촌이 될 수도 있고 옆집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 명을 지정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없으면 돌봐줄 수 있는 그쵸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 손을 대부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대부시래요 잔잔 대부 멋있다 응 멋있다 진짜 대부? 무빙이 되어있어 이거 이거 겁나 맛있어 이거 몰라 진짜요? 오 이게 이렇게 생색이랑 박다리까지 와 미쳤다 야 장난 아니야 멍키 스타일 왜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냐고 아 펄루가 많이 펄루 찾았어 너무 맛있어 멍키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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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핀에는 이렇게 봉지에 묶어서 얼음을 팔거든요 이거를 이제 얼리면 이렇게 돼요 조금 크게 잘라가지고 먹으면 짱이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멍키 해~~ 맛있다 맛있다 레츠고 팔팔 레츠선 드디어 다됐어요 다됐어요? 응, 다됐어요. 팔팔 가면 됩니다 이제 너무 재밌어 이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면 팔팔 보차 여기서 오늘 파티에요! 파티! 뉴 버터 뉴 버터 와 너무 좋아 미쳤다 진짜 언니 덕분이에요 진짜 언니 덕분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너무 행복해 지금 언니 생일이어서 감사해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마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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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렉촌! 드디어 너의 첫 번째 렉촌! 와 미쳤다! 처음 먹자 렉촌!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미쳤다니까 몰래 달라 그랬지 않는지 시크릿 시크릿 근데 너무 진한 거 아니야 몰라 몰라 나는 이 17만원이 너무 와인 두 병 까고 안주하면 17만원 갱 넣어 근데 이게 다 같이 먹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지 나도 솔직히 이거 알았으면 나도 했을 거 같아 근데 나 몰랐거든요 온 날이 생일이어서 몰랐거든 왜냐면 잔잔 내 가족 다 부를 수 있는 거잖아 파티 올 파티야 올 파티 너무 좋잖아 그 직원들 다 부를 수 있고 저분들도 이런 날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기다리고 happy birthday to you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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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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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어 잔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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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안주가 추가됐어 잔잔 이거 소라인가? 타투? 먹고싶어? 김기뉴 아이고 좋아 우리의 빌딩을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빌딩을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빌딩을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빌딩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빌딩을 축하드립니다 catalan 정말 맛있어 최고의 생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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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기름기 쪽 빠져가지고 진짜 맛있죠? 미쳤남! 진짜 너무 맛있어! 김치! 왜 그랬어! 그만 줘! 인복 있다! 진짜 언니 최고예요! 언니 덕분에 우리 다 행복해! 너무 좋아! 근데 전자가 겨드랑이 하얗다! 왜 들이 아파! 왜 들이 아파! Do you know that 겨드랑이? 전자가 겨드랑이! 겨드랑이 아파! 왜? 배들리? 오! 배들리 아파! 배들리 아파! 잘 나오자고 내가 할게! 오! 오! 고마워! 고마워! 짠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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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오늘은 오랜만에 멀쩡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기미가 기미가 잔뜩 올라왔어 그리고 지금 코 멍들어가지고 코가 커졌어요 지금 여기도 이제 내일이면 끝입니다 믿기지가 않는다 한국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미쳤어 미쳤어 아 선셋 브릿지 갈걸 너무 이쁘요 미니 라스트 다시 만나요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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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행기뉴 잘 있어 와 끝이다 안녕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가방때문에 못들어야나 항상 건강하고 무조건 또 올게요 꼭 건강하세요 술 좀 주무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이다 찐 마지막 컵달라갈까요? 올게요 오래오래 있어요 제가 이제 툴킹컴 편집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 편타워 갑자기 제주도에서 봐요 나 못 갈거야 진짜 갈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지 그건 인정 더이상 제주도가 없어 진짜 없어 한국가서봐요 4박5일 죽었습니다 야 제저게 제저게 네 제저게 지금 이제 이제 고고 아니, 마감치다. 이제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태권 하기를 합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비행기 잠시 후, 승인분이 닫고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